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. 자, 나오나의 끈부터 한 번 출발하겠습니다. 부탁해요! 갑시다! 예! 자, 아시는 분 같이 따라 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좋은 시간 되십시오. 그 사람 떠난 지도 벌써 석삼년 훌쩍 넘었는데 난 아직도 그 사람을 보내지를 못하고 있네 이 척추고 남을 세워 미워서도 잊었을 텐데 어쩌자고 미련 끈을 놓칠 것 하나 이 문남, 이 바보여 잊어버려 미련 공탱아 아! 아! 그 사람 못 본다 그 사람 못 본다 그 사람 못 본다 그 사람 못 본다 왜 이렇게 미련 끈을 놓지 못하나 믿는 이 바보야 정신 차려 믿은 공평아 그 사람 못 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